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희 2단 엽착위는 김현중 씨를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. 사실 저는 현중 씨를 현중 씨의 무대를 보면서 시윤 씨의 무대가 다시 막 떠올랐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 중에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에픽하이는 현중 씨를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.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. 참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김현중 씨랑 윤시윤 씨는 굉장히 고민이 돼요. 두 분 중에 한 분은 같이 해보고 싶은데 정말 저희도 나도 좀 해봐. 지원이 형은 별개로 놓고요. 떨어지신 분들 중에도 욕심나는 분이 사실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 싶네요. 저희는. 견의 모습을 보였고. 광의 견의 모습을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광견이요? 그렇죠. 그냥 견이야 광견. 광견이었어야 된다. 표자 받을 때 광으로 한 번 가겠습니다. 예. 나는 거짓말쟁이. 너도 거짓말쟁이. 우리 지금 모두 여기 다 죽자. 나는 거짓말쟁이. 너도 거짓말쟁이. 우리 지금 모두 여기 다 죽자. 저희랑 같이 미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 미쳐보면 어떨까. 김현중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. 김현중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지원 씨를 저희가 데리고 오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. 저는 윤시윤 씨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강호동 선생님을 뽑으셨잖아요. 강호동 선생님을 뽑으셨잖아요. 버려 버려. 강호동은 필요가 없어. 버려도 돼.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. 강호동 씨 그 참가자 강호동 씨에게 마이크를 이렇게 흉기처럼. 마이크로 찌르는 건 아니겠네. 잠깐만요. 자기 마음대로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. 강호동 씨를 에픽하이가 버리면 아마 죽게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문득 든 생각인데. 저희는 이미 유희 씨를 뽑았잖아요. 그렇죠. 유희 씨를 뽑았는데 남녀 간의 사랑 얘기로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떨까.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. 김현중 씨 숲과 러브 스토리. 저희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난협차기와 강호동 씨의 멋진 인연 축하드립니다. 자 그러면 윤지원 씨와 윤지원 씨는 우리 에픽하이가 캐스팅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기 얘기를 쓴다는 게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형 하고 싶은 게 뭔가 있어요 지금. 되고 싶은 소망. 뭐 슈퍼맨.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들. 일기든 모든 자기 얘기를 좀 써오시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. 너의 이야기를 가사와 시켜라. 첫사랑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남자 누구랑 딱 가슴 속에 어떤 남아있는.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 저희 아버지 같은 게 있다고 했어요. 아빠 보러 가고 싶어요.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 않냐. 나는 이제 한 살 같고 있었지. 아 옛날 생각난다. 즐거운 곳이기도 하지만 아빠가 일하는 곳.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못 보는 나를 그 일이 알고 있지 않을까. 한번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야. 너무너무 소중한. 불러줄래 너 나에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새벽부터. 몇 시에요 새벽? 지금. 5시 반? 그죠? 죄송합니다. 괜히. 그래도 즐거운 여행이 되길. 갑시다. 아 죄송합니다. 오늘 아빠한테 가잖아요. 아빠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. 정말. 사람들이 많을 때는 표현을 잘 안 하니까. 아마 엄청 놀라시지는 않을 거야. 되게 덤덤하실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뒤에서 막. 저 계속 쫓아ㅇ. 저는 비.